장아 유우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불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치입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코카콜라 주로 빈 거에 대해 포핀타에 오게 되었는데요 다른 데뷔 지역과 이런 환경적인 해상을 만들어서 그냥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어떤 불통점이 때문인데요 저희 노래의 핵심 밤에 그냥 마음을 괜찮아요 그냥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떤 소재빈은 갈비컬리지얼 규모님 없이 무난한 수능성력이 펼쳐질 수 있는 세계에서 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과거의 현실 속에서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상한 세계를 펼쳐준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몰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와서 이제 내가 꿈속에 영광을 하라는 상한 일정도로 한 것 같은데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습관을 하시는 주인원에 대해서 특별하고 따뜻한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도 즐겁게 즐기러 갈게요 아르테비지언과 함께하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제도 주인원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의 등장만으로도 이곳이 진짜 열대 분위기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들도 이미 코카콜라 제로 월드 드리블 때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핵나라 맛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핵나라 맛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맞아요 영국에서 핵목을 마주왔는데 약간 어떤 맛이라고 꼭 찍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핵목은 먹은 순간 예쁘게 행복한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회로 월드 드리블 모든 분들에게 부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쁘게 행복한 맛이라는 단어밖에 딱 붙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코카콜라 제로 살짝 눌러붙였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가장 기억이 남으시나요? 저는 저는 꽃의 맛이라고 훌륭하나 이거를 백과 허리로 훌륭했던 게 이 사람들의 호기수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렇다면 비즈니스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이 이 이 이 이 저는 행복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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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으로 비즈니스가 이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저희 비즈니스 멤버들과 저희 비즈니스 많이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콘서트가 저희에게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콘서트도 하실 수 있도록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